안녕하십니까 하티민장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티민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 남구 봉독동입니다 우선 이 동네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기 바로 캠프워크 뒤편입니다 요즘 캠프워크에서 대구시로 캠프워크 부지를 반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구 대표 도서관도 생기고 캠프워크 동쪽 활주로도 반환 합의를 했고요 소쪽 활주로도 반환을 합의를 해서 도로가 개통이 되고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 건물 말고요 뒤에 아파트 보시면 신축아파트인데요 앞산 태황아파트 태황아노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앞산 보성아파트 지금 보성아파트도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고 주민총회도 개최가 돼서 재건축 아주 유력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건 대구 봉덕동에 다 아시죠? 앞산 순환도로 지나가시면 보이는 대덕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대덕아파트까지 포함을 하면 약 1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이 건물 앞쪽으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구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가주택인데요 1층에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금 본 건물에 접한 도로도 20m 도로면 접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내용은 요즘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1층에 상가 2개 2층 3층 4층 산림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 가치도 높고요 직접 거주하시기도 좋고 편안하게 세 받기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가구수도 많지도 않고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우선 건물 대지평수가 무려 100평이 넘습니다 엄청 크죠? 지금 상가가 1층에 차가 빠져보면 여기 동동주집 하나 있고요 동동주집에서 이렇게 여기 끝까지 건물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 앞쪽에서 보면 4층 건물로 보이는데 건물 뒤편으로 가면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뒤편에서 보면 또 5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이 또 앞에 도로 20m 도로를 접하고 있으니까 건물 인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는 한 번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한 지 연식이 좀 돼서 전반적으로 손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축 건물입니다 구축 건물이지만 향후 가지고 가거나 투자 목적 그리고 내가 거주 목적으로도 참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서 영상 차량이 나왔고 그리고 앞상 순환도로가 바로 있기 때문에 교통, 회사 사업으로도 쓰기도 참 괜찮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뒤편에 주차장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건물 뒤편에서 보면 5층 건물이고요 주차는 넉넉하게 한 대 두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대, 한 10대 정도는 주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도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주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건물 상가 편의점 옆쪽으로 건물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주택으로 한번 복도라든지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층에 여기 상가는 편의점은 한 35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동농주 집, 동농주 집은 한 15평 정도 그래서 1층은 거의 한 50평 정도 평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우측 편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 우측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20m 도로변 잠깐 차 세워놓고 상가 진입하기도 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3층, 4층은 각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구밖에 없어요 예전에 상가 주택은 이런 구조였고 요즘에야 온룸 투로 다양하게 한 층당 5, 6가구씩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방 3개짜리 그리고 욕실이 있는 그런 산림집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외벽 손을 한번 보시면서 내부 칠도 전부 다 단성 코트로 마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니 깔끔하게 손을 한번 보신 것 같고 여기 2층하고 3층 그리고 제리에 여기도 4층 동일하게 두 가구씩 부조가 짜여져 있고요 제리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주변 보면 확 트여 있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좀 높은 쪽이라서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 또한 좋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태양아너스 뒤쪽 편으로는 봉독초등학교가 바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영상을 시작했던 보성아파트 보성아파트 뒤쪽에는 협성중고, 경일여중, 경일요고도, 초중고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옥상 보시면 방수도 한번 사겠습니다 예전에 물탱크 방식에서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연결해서 수확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그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보니 정말 거주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선 기운도 받고 그리고 전망도 좋고 조용하고 거주하기는 참 좋은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주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8가구에 대지 349제곱미터 건물 653제곱미터 대지 9평수 한산시 105.7평 건물 197평입니다 건물도 엄청 크죠 건축년도는 2003년 6월 14일에 충고기 났고요 건물 매매가 22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지금 적습니다 대출은 추가 대출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현재 대출은 2억 4천 임대보증금은 5억 3천에 인수가격 14억 3천 되겠습니다 월수익 400 이자 제외하고 월순수익이 324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앞으로 본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여기가 캠프워크입니다 캠프워크가 지금 대구시에 도로를 점점 반환을 하고 있죠 헬기장도 반환해서 도서관을 짓고 활주로를 반환을 해서 도로를 개통하고 그러면 오늘 건물은 점점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그러면 거주 요건이 좀 더 편리해진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20m 도로변에 무엇보다 1층에 편의점 CU 편의점 특히나 편의점 중에 제일 선호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CU 편의점도 하나 입점이 되어있습니다 건물 분위기가 훨씬 더 밝고 넓은 도로 접하고 있다 보니 건물 인물도 좋은 내용의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구독자분들이 항상 찾는 매물 하딘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